입장을 하고 계십니다. 정말 여자친구 하면 파워풀한 무대 그러면서도 청순함을 뽐내기로 상당히 유명한 분들인데요. 역시나 정말 여자 아이돌로서 정식 코스를 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사랑스러움을 무기로 여자친구분들 그야말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네 오늘은 또 블랙 앤 화이트로 의상 컨셉을 잡은 것 같은데요. 역시나 귀엽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. 네 여자친구분들 사진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곧바로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대세 걸그룹입니다. 여자친구분들과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네. 네 여자친구분들 9월에 여름비를 발매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.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듣고 싶어요. 저희가 너무 행복하게도 1월에 단독 콘서트를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콘서트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그리고 오늘 상당히 스페셜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. 어떤 무대인지 살짝 힌트를 들을 수 있을까요? 저희가 특별한 소품을 준비해서 또 멋있는 무대를 준비했으니까요. 여자친구의 퍼포먼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자친구 그리고 많은 분들이 컴백 소식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언제쯤 그 소식도 들을 수 있을까요? 저희도 너무 하루빨리 컴백하고 싶은데 우선 콘서트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오늘도 정말 멋지고 예쁜 무대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